지금 카스 들어오면 라이프 무기상자 받거든요 저 아까 받았는데 이게 보면 요거 이벤트로 공짜로 사기총 준대요 그거 뭐지? 까볼게요 어 진짜 이거만 주네? 그 패치 내용대로 그대로 주네요 근데 그거 고르는 거구나 뉴커먼 SFR 골드 썬더볼트 레이저 미니건 어택 M950 청룡도 Y2000 골드 그럼 저는 썬볼 받겠습니다 썬볼을 팔았기 때문에 경매 때 자 그럼 이걸 받으면 아 메일 잠시만요 요걸 받으면 아 요렇게 1일 결석시 라이프 1차감 1일 출석시 라이프 3회복 그러면은 그냥 카스만 들어오면 이 무기 무제한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맞지? 어 내가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이거 무기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라이프만 채우면 지금 마땅한 기간이 없어요 지금 카스 온라인 측에서 얘기한 마땅한 기간이 없습니다 지금 무제한으로 쓰는 것 같아요 지금 썬볼이랑 뉴커먼 그리고 갖가지 사기총들 청룡도 뭐 옛날에 좋았지만 그런 거 무제한으로 쓸 수 있다는 거네 그럼 뉴커먼이랑 썬볼 파티가 되겠구만 이번 패치로 인해서 되게 좋은 거 아닙니까? 이거 공짜로 그냥 카스만 들어오면 공짜로 준다는 소리 아니야 이거 들어와서 까는 게 무조건 이득인데요? 야 부캐든 뭐든 다 까가지고 썬볼 뉴커먼 받아야겠다 이거 되게 좋은 이벤트인데? 카스만 들어오면 무제한 아니야 이거 썬볼 무제한이네 나 이제 어차피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데 그니까 게임 플레이 상관없이나 들어와서 들어오기만 하면 돼요 로그인만 하면은 라이프가 회복되는 거야 뭐 이런 혜자이벤트를 다하지? 무기를 뿌리네 아주 이제? 유저들 많이 빠진 거를 체감을 했나보다 카스가 어 체감을 많이 했나봐요 여러분들 카스 들어와서 요거 썬볼이나 뭐 뉴커먼 이런 거 받으세요 상당히 좋네요